ㅖㅁㅕ 럭w YouTubers 어 설마 파.. 히이이이이이이이어얣 뻣 엉 verge 으 아 horns 흐아 느 u 윽 어 financing û 암흑시대에 우리가 가진 것은 신에 대한 헌신뿐 어 무슨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우 대박 메인화면 멋있는거 봐 상태? 아하 이런게 나오는구만 설정을 들어가서 좀 만질게요 타이머가 있네? 우리 얼마나 플레이하는지 한번 볼까? 플레이 해봅시다 아 스팀 최신작 다크소울풍 픽셀 펭스쿨을 지내겨 게임 벌써 플레이한지 7초 지났는데 뭐해야되는건지 모르겠어요 이게 공격이고 이것이 구르기여 이것이 막기고 이것이 때리는 것이고 오케이 알갔어 에잇 여기에서 몇 년간 훈련하면 신학과 기술을 배울 수 있어 우리의 여정은 아직 시작하지 않았지 쓰읍 오 스토리 일단 다 스킵하겠습니다 오늘 현황해야돼서 바.. 바빠요 뭐지 이것들 어어 삭될뻔했어 끝검을 잘 활용해야됩니다 끝검을 잘 활용해야됩니다 이런 종류의 게임은 말이죠 점프가 없어 근데 점프가 있긴 해? 너 누구야 난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어 나 낮에 준비가 덜 된다 뭐야 지금 나 데미지 입고 있어요? 그 병과 영향을 볼 수 있습니다 나 중독 걸린거이 돌아다닐 때마다 수치가 감소하네 신앙을 사용해서 기도하려면 원이 다 찰 때까지 키를 눌러주세요 오와 아 이렇게 상태이상을 볼 수있는 추방된 자의 짐 한걸음 한걸음이 고통스럽습니다 신에게 치유해달라고 기도해야겠습니다 기도하거나 죽거나 템플 기사들의 힘이 당신 안에 살아잇습니다 체력 회복 플러스 일 안녕하세요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grueso 이게 세이브야? 왼쪽 아래에 수치가 줄었네 뭐야 이거 너무 쉽고? 이거 어떻게 쥬서 훌륭한 템플 기사단은 모두가 알고 있는 오래된 비결입니다 자극재 체력대 sufficiently 위아래를 눌러 사다리를 사용합니다. 상자 앞에서 무릎을 꿇으면 내용물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방어구의 파편. 아주 오래된 이 파편들은 재사용이 가능해 보입니다. 방어구를 수리. 어쩌라고예? 오. 저체를 피하며 조심히 움직이고 점프할때나 아래를 잘 보세요. 구르기를 활용하면 되나봐? 오! 놀래라. 지도를 열어 당신이 어디에서 왔는지 확인하세요. 한번 방문했던 방은 저장됩니다. 스읍. 오케잇. 적들을 쓰러트려 신앙을 채울 수 있습니다. 스읍. 으음. 왼쪽 아래에 있는게 신앙심이구나. 야. 허 실수도 있어. 미쓰. 미쓰겠지. 대박. 오 나 방금 맞을 뻔 했어요. 오 놀래라. 방어를 할 수 없다면 위협으로부터 피하세요. 이건 뭐지? 점프를 할 수가 없으니 이건 뭐? 모메. 헉. 재단에 사람을 제물로 바치고. 여녹의 아이. 나 방금 피한거 맞지? 미치겠네 어머! 뭐야? 대박 오바야 어어? 패턴을 변화시켜서 때리네 무신론적 우상 아니 아 사용한거구나 방어구가 지금 파괴된거죠? 세개가 그리고 이제 피가 달겠네? 야구 잘못했어 아 키 헷갈려 아 다 헷갈려구만 맞어 아 다 헷갈리면구만 나 방금 뭐였어? 위쪽에 표시 뜬거? 당어 불가한가 저게? 아야 아 이걸 좋아 아주 잘했어 아 쉬워요 적을 물리쳤습니다 정직한 폰트 좋게요 1틈만에 너무 쉽죠? 이게 뭐예요? 이런 허접한 보스를 소환하려고 어? 재물까지 바치면서 자신도 죽고 이게 뭐하는 짓이야 이게 이게 하휴 하휴 여러분들은 이렇게 어리석은 짓 하면 안 돼요 또 다른 벌레가 불빛에 이끌려왔다 아아 아아 비참하게도 스스로를 강하게 만드는 것을 두려워 마라 일어나라 너의 술래는 이제 영원한 시작 될 것이지 뭐 말을 이상해 저거 문장이 더러운 피 심터 외로운 여성 전사 하나가 심현으로 들어왔군 뭐라구요? 오우 나는 그 힘을 가지지 않을거야 고맙네 적절한 장비가 없다면 넌 죽게 될거야 살아남고 싶으면 나를 자주 찾아오도록 해 니가 싸우면 될거 같은데? 뭘 도와드릴까? 정녀분 당신이 싸우시면 안될까요? 오우 얻었다 고대 헤던전 들어가 봅시다 시작한지 지금 18분째 고대 헤던전 들어가 봅시다 아 스파라스 이투베이베이 시작하자마자 방어구가 파손됐네요 다시 돌아갈수도 없어요 호잇 고르깃 당신의 헌신이 사라졌습니다 아 밑에를 잘 보고가라고 했었던게 이 말이구나 내 방어구 응 그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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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되게 안죽는다 확실히 튜토리얼이 쉬웠구나 어? 잡으니까 헌신 2를 얻은 것 같아요 오른쪽 위에 방금 떴었거든요 사라지긴 했지만 스포 스포 HP 회복 이건 페린같은게 없네 아이쒸 거미 짧아 거미 엄청 짧아요 허약한 이의 망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갑옷은 누덕이고 허약한 이의 망토를 입으면 윽 기도 유네 재단 수 됐,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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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읍 이게 뭐지? 어둠의 룬2야 쓰읍 오케이 10% 높아졌구요 들어가 봅시다 인엉 이건 뭐야 80이나 퀘러 이건 뭐야? 구격하려는 건가? 어? 도전과제를 달성하면 손가락 사이를 빠져나간 남자? 쟤, 쟤는 잡아야 되는 건가? 황금고블린인가? 살며시 오, 앞으로 더 떨어졌으면은 가시바시였어 우와, 무서워 아, 제발 아, 실수 1 무엇? 죽었냐? 아, 어렵다 벌써부터 어려워 데미지가 약 두 배 증가하고 치명타가 살짝 주네요 실수도 오히려 덜하고 전설에 의하면 바실리우스가 제2차 혁명 때 양손에 하나씩 이 검을 들고 템플을 방어했다고 합니다 올 좋은 거잖아? 뭐야? 검 왜 이렇게 아, 대검이구나 방패를 포기하게 되네요, 이러면? 이러면 대검으로 막는군요 막음과 동시에 스태미나가 좀 다네요 일시적으로 막는 거네요 와, 공속 너무 느린데? 근데 범인은 확실히 엄청 넓다 쓰읍 좀 써볼까? 아, 약간, 약간 내 취향 아닌 것 같은데 아, 잠깐만 뒤에서 화살 아이씨 느려 흠흠흠 쟤 왜 안죽어? 더이상 물러날 데가 없어 와, 진짜 너무 느리다 성스러운 눈 회복률 70% 이게 뭐 가만히 있으면 차냐? 피가? 안 차는 것 같은데? 룬이 없어요 룬 자체가 아예 없어요 어디 갔어요? 소멸하나? 계속 쓰면 폭풍의 철퇴 한손 강타야 양손 배기랑 양.. 한손 강타 셀수가 마이너스 12% 데미지가 더 세네? 파랗고 하얀 번개는 거룩한 수호자의 상징입니다 이걸 들고 흠흠 흠흠 이게 보니까 길이 여러군데에요 이거 으아아아 또!! 스파라스 섀스위트 패바이 흐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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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읍 파이팡 감사합니다 아 아하 진짜 삽될뻔 했다 와아 너무 놀랬어 나 지금 뭐야 이건 고대 지식을 발견했음 데미지 증가 어 땀나봐 쎈애들이 2명이나? 나 방금 뭐? 아아 돈을 얻은거구나 어둠의 검 이 검은 전산 대장의 것이었습니다 치명타가 30%나 늘어나네 용매하게 사용하여 그치? 저의 명의를 되찾아줍시다 빠지세요 데미지 고려요 아 무기를 바꿀 때 사라져요? 그렇구나 아아 두대 잡았다 아아 너무 어렵다 역시 다크 소울풍 주종자의 방어구 실수가 4% 늘어나네 방어구가 2였는데 0으로 줄었기 때문에 이걸 먹으면 아 방어구가 새로 늘어나네요 개쩔어? 방패는 뭐야? 그냥 막기가 잘되는 그건가? 에잇 보스네요? 말하자마자 때리면 되는건가? 야 제제벨 변덕쟁이 아 으아 방금 뭐예요? 한대 맞았어 나 아니 너무 빠르잖아 나 공격 속도 느린데? 배비 넓어 다행히도 근데 에잇 그런거 하지마 땡 너무 아파 나 나 곧 죽고 말거야 저거 피할 수 없는거일 때 저게 뜨는거 같은데 일단 폭력성 상승 거룩한 폭발을 사용했는데 빗나갔죠? 쟤 데미지가 안박힌다 쟤 데미지가 안박힌다 쟤 방어박땜에 그런거 같은데? 쟤 방어박땜에 그런거 같은데? 패턴을 대충 알았어 쟤 방어박땜에 당신의 헌신이 사라졌습니다 에잇 포털이 활성화됐습니다 에잇 뭐야 쟤는? 어? 다른 보스가 있네? 패제크 아 이게 맵을 막 돌아다니면서 숨겨져있는 보스들 찾아가지고 죽여야 되는구나 오 그럼 이 가만히 있으면은 쟤 공격 못해? 어 얘가 상대적으로 쉽네 우리가 어려운 보스를 갔었나 봐요 오오오오오오오.. 아야 아야 씨 저렇게 때릴줄는 몰랐네 신의 방어막이 사라져버렷? 어? 설마 팔... 허억! 대박! 오우야 진짜 수갑을 끊는 것도 아니고 아 실수도 없어 와아 어 나 정말 충격 먹었어 이거 어 나 정말 충격 먹었어 근데 확실히 쉬워, 처음 보스보다, 그죠? 우리가 보스를 잘못 찾아간 것 같애 패턴이 단절없네요 주익 주익 하얏 아 저 광타가 약간 없네 오케이 으어어어 짤리는 거 봐 적을 물리쳤습니다 해제크의 몽둥이 와 데미지 미쳤어 이 내 검의 최고 데미지보다 살짝 못 미치기는 하는데 그게 기본 데미지야 132 양손 강타네 근데? 나 양손 강타 잘 못쓰는데 아 너무 느려 스테미나도 절반 쳐먹고 안되겠다 아 나 이거 못써요 확실해 자신이 없어 은십자가? 체력이 4네? 이 종교적 아이템은 소유자의 헌신과 신앙을 향상시킵니다 체력 4 와우 독서 중 거룩한 문서 발견 확률상승 축복해지는 80 보스방 아닌가? 보스방 아닌가봐 문이 이렇게 생겼다고 무조건 보스방은 아닌가? 보스방인가? 보스방인가? 아 어 보스방 아 젠장 실수했다 이게 뭐지? 오오 전사의 론이 3단계야 내 어둠의 론은 1단계고 이게 훨씬 좋아보이는데? 어! 헐! 여러분! 드디어 찾았어요 폭풍의 철퇴 내가 그토록 찾던 그 무기 너무 좋고? 피맛이 끝내주죠? 아, 나 이 무기 너무 찾고 싶었어 다시 와, 데미지가 추가로 들어가는구나 50이라는 데미지가 빨간색일 때, 버서커 모드일 때 개쩔잖아 보스방인데? 필이? 하, 보스방이다 일단 페터 파악하는데 중점을 둡시다 사형 집행자 사형 집행자 사형 집행자 살을 찢어 밟이는 자 패턴 뭔 패턴이야? 와, 씨 뒤를 노리려니까 이게 그렇군 뭐 하려고? 오오 끌어당겨 방금 기모올때 끌어당겨졌어요 좋아 아주 빠르게 짤짤이로 틈이 있을 때 때려야돼요 딱 뭔가 나한테 때릴라 그러는 것 같으면 해피하고 오오 걔 잘하고 있어 아 무서워서 못 때리겠어 아 무서워서 못 때리겠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계속 이렇게만 가자 아까 맨 처음 봤던 보스는 도대체 뭐하는 놈일까? 아 진짜 너무 심했잖아 그건 지금 두 번째 보스가 이렇게 괜찮은데 정신 차리고 하면 지나가던 최종 보스야? 뭐야? 우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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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앗 잠시만요 2페이즈다 아니 이건 진짜 개호반네 어쩐지 너무 쉽더라니 아 내리치는데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려 아 아 이걸 맞는다고? 안 돼! 방어구 다 썼어요 아 아야 이건 아니야 잠깐만 아니 이거 왜 안내리쳐 제발 잡았어? 와아 아이템 다 쓰고 잡았다 진짜 하.. 하.. 빡세다 뭐야? 갑자기 밑으로 떨어지네 부패한 본성의 소굴 피로 물든 도끼창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모습을 아삭 목숨을 아삭한 이 무기는 붉게 변했습니다 우와 간지 미쳤다 피.. 피가 튀기네 피두를 때마다 근데 안 좋죠? 공속 너무 느리죠? 뭐야? 어? 어? 어어어 놀래라 뭐야? 떨어지겠어 뭐야 쟤네 뭐하는 애들이야 뭐야 얘는 아 야 뭐 막 투명화됐다가 그러네 안 보여 어 뭐 이럴때 방패가 좋구나 오 대장장이의 왼손 한손 백이네 내꺼보다 안 좋네 오 이거 기본 무기야? 괜찮은데? 나중에 죽으면은 저걸로 써야겠다 어 쟤네 죽는 모습도 멋있다 뭐야 얘 아아 아이러 미치 어허 어허야 뒤치기는 거의 이제 기본이네 애들 다 뭐야 쟤 아 무서워 나 뒤치기다랄까봐 아 잠깐만 체력회복 하아 여기서 죽으면 너무 억울할 것 같은데 던져 졸아 잘 구워진다 살려주세요 기도해 신이시여 저에게 풍대를 내려주시옵소서 으응. 아니야 앗! 으씨 뭐야? 부패한 본성의 소골이 개방되었습니다. 어, 맵이 뚫렸네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죠. 2시간이나 했네? 진짜 오래했다. 일단 1화는 여기까지만 하고 다크 디보이션 마치도록 하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앤노카종률 뭐? 플레임 유튜브에 자막을 달고 싶다고요? 달고 싶은데 어떻게 다는지 모르겠다고요? 아주아주 간단합니다. 재생바 옆에 있는 톱니바퀴를 누른 뒤에 자막 메뉴를 누르시면 자막 추가라고 메뉴가 또 뜰텐데 그거 누르시면 바로 작업장으로 날아갑니다. 근데 모바일은 안 돼요.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영상 두 번 보세요. 여러분은 천재니까 할 수 있을 거예요.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뭐든 상관없습니다. 쓸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망설이지 말고 가자! 도착해! 오늘의 시간은